시아노를 20분 동안에, 시간 동안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미션 클리어! 성공을 했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너무 좋죠? 앉아 쓰십시오, 선배님? 아니에요, 제시. 원하신 대로 쓰세요. 이상하게 이미지 관리합시다. 전 여기 앉았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우리의 자라. 자라. 너랑. 아, 잠깐. 내가 열어줄게요. 아, 봐봐. 열린이 봤던 적 있어. 우리의 오션뷰. 우리의 오션뷰. 이야. 우리 얼굴은 안 보이지 마. 저희는 필요 없어요. 뷰만 좋다면. 오션뷰해요. 여기서 나중에 와인도 먹고. 욕조, 욕조, 욕조. 저희 모두 여기서 반식욕 할 거예요.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 유니폼 벗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서야 먹을 후쿡스 느낌. 우와, 대박. 예쁘다. 어딜 가도 있는 오션뷰. 진짜 영화 같아. 진짜 진짜 좋다. 너무 예뻐요. 자, 1층부터 먹고. 1층 샌드위치고. 2층이 케이크 종류. 케이크랑 밥만주가 있어요. 그리고 3층이 쿠키랑 슈 종류. 저희가 먹기 전에. 아, 진짜 빨리 먹고 싶은데. 자랑 좀 하고 오려고요. 전동현 씨 아시죠? 네. 전동현 씨. 지금 명품 가고 있어요. 잘 받아라. 어, 화 났다. 잠깐만요. 이거 화 났어? 이거 화 났어? 네, 우산 프렌즈 전동현입니다. 지금 휴식으로 일해서 오랜만에 뵀는데. 여전히 잘 키시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어쨌든 이런 거 한번 좀 드셔보셔야죠. 이런 거. 힐트 맞았어, 힐트? 힐트 맞았어? 힐트 맞았어? 힐트 맞았어? 힐트 맞았어? 이런 균을 봐봤어, 이런 균을? 오, 맛있다. 뭐 먹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담가. 이거 한 4개 있어야겠다. 맛있겠다. 힐트 맞았어. 힐트 맞았어. 혼자 담을 수 있어. 혼자 담을 수 있어. 혼자 담을 수 있어. 진짜 담을 수 있어. 응. 이거 먹고 뜬하게. 음. 맛있다. 멕퀸즈 라운지에서 먹고. 바로. 짜잔. 멕퀸즈 풀. 저희 수영장에 왔습니다. 무침 기완 tourist. 우와. 우와. 여기 풀 잘 묻고있고. 맞아. 이거부터 보여요. 수영하고 있어. 우와, 엄청 예쁘다. 우와. 우와. 이렇게 해 보인 네, 위치하고 있어. 저희가 물에 젖어서 생찍 부리긴 한데 짜잔! 우와! 물색 너무 예쁘게 나온다 색감이 진짜 예쁘다 특히 겨울이잖아 맞아요 근데 진짜 약간 수영장 간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덤벅었었는데 진짜 따뜻해 너무 따뜻해 맞다 진짜 좋다 전 안 나갈래요 저희가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하고 오니까 너무 허기가 졌어요 바로 옆에가 라운지 그리고 쭉 가면 바가 있습니다 짜잔 맥퀸지 바예요 저희 여기 맥퀸지 바 자리에 앉았고요 저희는 바베큐 플레이트랑 너무 멋있었죠? 스파클리 수영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허기신 거를 바베큐로 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놔주세요 맥퀸지 바 네 그리고 파인애플이랑 콜브레이트 스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약간 진짜 발 맛 다 맛있었지 스테이크죠 스테이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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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애정하는 질짐 아이고 ㅋ 오늘 언니 죄송해봐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먹어가지고 그냥 생일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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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 먹었고, 좀 더 탈수입니까. 오 맛있다. 힐튼 부산 간다고 했을 때부터는 일단 기대치가 막 이만큼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꼭 힐튼 부산에 오셔서 저희가 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경험 그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에어부산 타고 많이 많이 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